이번에는 SUMIF 함수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7월에서 9월까지 3, 4분기에 실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소속별로 실적의 합계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속이라고 입력을 하고 소속명, 팀명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합계라고 적어줄까요? 보기 좋게 테두리도 설정합니다 먼저 합계 범위에서 A팀과 B팀, C팀을 구분해서 별도의 합을 구하려고 하죠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SUMIF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SUM은 합계를 구하는 함수고 IF는 조건이죠 즉 조건에 대한 합을 구하는 함수가 바로 SUMIF 함수입니다 함수 삽입 버튼을 눌러서 인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RANGE라고 하는 인수, CRITERIA, SUM RANGE라고 하는 3가지 인수를 입력을 받네요 RANGE라고 하는 인수에는 바로 조건이 맞는지 검사할 셀을 지정합니다 이때 조건은 소속이죠 지금 현재 A팀의 합계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RANGE에는 원본 데이터에 있는 소속 범위가 바로 조건이 있는 범위가 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있는 범위, 소속 범위를 절대참조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식을 복사해서 B팀, C팀까지도 결과를 구하기 때문에 소속 범위가 주소가 변해서는 안되겠죠 그 다음에 CRITERIA, 두번째 인수는 소속 A팀을 입력합니다 조건이 A팀이죠 SUM RANGE 그러면 현재까지는 소속 범위가 A팀인지 아닌지만 비교를 하는 작업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A팀이라면 합을 구할 범위를 넣어줘야겠죠 합계 범위를 절대참조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A팀에 해당하는 합계 값을 지금처럼 구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수식을 복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속 별 합계 값이 구해졌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잘 below 이런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